문건유출 배우설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전국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정혜님의 1분입니다. 문건유출 배우설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음종환 전 행정관이 사표를 냈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전 행정관이 발언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공방과 함께 문고리 권력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청은 유아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운영정지조치 이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보육교사와 원장의 형사처벌 이후에나 폐쇄는 가능합니다. 별도로 경찰청은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